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유범입니다. 아마 6월 목표는 끝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고3 현역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N수생 여러분들은 6월 목표에서 발견됐던 여러 가지 약점들을 분주하게 보완하고 있을 시기인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 조금 애매하죠. 아마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가 6월 목표을 기점으로 물리적으로는 끝났고 물리적 시간의 관점에서는 반환점을 돌잖아요. 실질적 시간으로는 반환점을 아직 돌기 전이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캐스터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국면 전환의 시기이죠. 뭔가 부진했던 학생은 부진했던 학생 나름대로 부진했던 원인을 씻어내고자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잘 본 학생들도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하이레벨의 또는 더 확장된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꼭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어떤 커리큘럼들을 준비했고 아울러서 상반기에 이러이런 커리큘럼들이 운영이 되어왔고 완강이 됐고 하반기에는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이런 커리큘럼들이 준비되어 있고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그걸 들어야 된다 라기보다는 그 시기에 보통의 보편적인 학생들이 가장 하면 좋은 학습 컨셉이죠.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수강을 권유하는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뭐 수강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그냥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 또는 개인 취향에 따라 결정하실 문제라서 어 뭐 이걸 뭐 수강을 권유하는 영상이다 라고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할 법한 고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지점들을 좀 공유하고 제가 약간 조언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상반기에는 뭐 제가 이런 컨셉으로 운영을 했죠. 12월 달에 기초입문 강좌를 운영을 했고요. 흔히 얘기하는 노배들을 위한 강좌였죠. 이제 겨울 때 필수본 개념 완성 그리고 삼순환 기출 특강 물리 1 기준입니다. 물리 2는 요렇게 했죠. 요거 요거 그리고 바로 여기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물리 2는 2 하는 학생들은 이런 거 물어보는데 안 합니다. 기본 비급 안 해요. 왜 안 하는지는 그냥 본인들이 생각해 보면 알 텐데 너무 생때를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 이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이것도 충분하거든요. 필수본 삼순환 1당 100 그리고 파이널 갈 건데 그냥 믿고 잘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게 풀커리를 2과목을 운영하는 제가 왜 그런 비난의 돌을 화살을 맞아야 되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그래서 물원이랑 왜 똑같지 않냐라고 하면 입장을 그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너무 이해가 잘 될 거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저한테 언급하지 않는 걸로 그 얘기를 하면 게시판에서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그런 부분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고 스트레스 때문에 선량한 학생들에게 또 약간 침울한 모습 노기소침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는 좀 사절하겠다는 거. 2는 이 정도. 1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필수본 VIP는 N수 또는 고3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한 번 이상 들었던 학생들을 기수강자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상반기 커리큘럼이긴 한데 이제 제가 또 많이 직면하는 문제가 뭐냐면 여름때 요거 들을 때 여름때 많이 오거든요. 오는데 다른 강사분들 강의를 듣고 물리는 약간 접근법이나 언어에 있어서 본질은 사실 다르지 않은데도 접근법이나 어떤 풀이법의 어떤 스타일의 미묘한 디테일의 차이 때문에 이제 뭐 누가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문제가 좀 많아 보여서 또는 선생님 강의 괜찮다길래 갈아탔어요. 환승자들이 좀 발생하는데 환승자들이 발생했을 때 위화감을 많이 느끼나 봐요. 약간 언어가 좀 다르고 풀이법이 좀 다르고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게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빠르게 훑고 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수강을 권유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걸 또 상술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절대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 하겠다면 이라는 전제를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환승을 하겠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영 불편하면 책만 구해서 풀어보시든지 그건 여러분도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제가 실전 문제를 많이 쓰는 강사니까 제가 제 강의는 필요 없고 책만 들어서 소화할 수 있겠다. 그 정도 능력이 있겠다 싶으시면 물론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애들이 여기저기 상담글을 끼욱거리고 다닐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일당백을 그냥 고분고분 잘 들으시든가 아니면 정 듣기 불편하면 VIP 듣고 와서 저랑 결을 맞추고 들으시든가 아니면 교재만 능력이 되면 교재만 구해서 풀어보시든가 그건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저는 어떤 것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일당백은 기본비급이랑 무슨 차이냐 둘 다 문제풀이인데 엔제류죠. 엔제류 실전 문제풀이 이건 기출이고 이건 엔제인데 이거는 킬러 위주 엔제예요. 이거는 전범위 엔제입니다. 전범위 엔제니까 당연히 다루는 범위는 얘가 넓겠죠. 범위는 얘가 넓을 겁니다. 하지만 평균 난이도나 그렇다고 얘가 쉽진 않은데요. 올해는 좀 높였는데 난이도나 어떤 집중도에 있어서는 특정 파트에 집중하는 집중도 또는 회독 뭐 이렇게 특정 유형별 문항수 면에서는 기본비급이 조금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 컬러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고 또 뭐 하나도 안 들은 애들이 들어와서 여기 와서 또 뭐 기본비급을 먼저 들을까요? 일당백을 먼저 들을까요? OT를 한번 보면 알 거예요. OT를 보면 제가 이제 대강은 말씀은 해드릴 텐데 그것 역시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다. 그나마 조금 내가 킬러가 약해 이러면 기본비급을 듣는 게 더 좋을 수 있고요.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겠어? 또는 상반기에 너무 킬러 위주로만 공부를 했더니 뭐 B킬러 부분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아. 또는 6월 모평 때 객관적으로 B킬러에 대한 약점이 확실히 드러났어? 라고 하면 일당백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문항수는 이게 210문항이고요. 이건 한 300문항 정도 됩니다.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는 있어요. 아니 이건 책이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300문항 가량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D-Day는 이거는 이제 압축 버전이죠. 얘도 전범이 100제입니다. 100제 더 압축한 거예요. 조금 더 압축해서 조금 더 중요하고 좀 더 여러분들이 막판에 정리해야 될 주제 위주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회독수는 같은 유형당 문항수는 확실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실려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전범위를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이제 N제류 문제입니다. 저는 N제 프로그램을 3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기출까지 포함하면 4개를 운영하는 것인데 이런 거 끼는 건 너무 없어 보이고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N제류 시기별로 알아서 들어라. 여러분들이 배기범이 커리 선생님 풀커리를 저는 이제 그런 건 싫거든요. 풀커리를 타는 중인데 공백이 발생할 만큼 헐겁다 나는 느낌은 안 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것과 별개로 시즌제 모의고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 대략적인 어떤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는 이럴 것 같고요. 또 뭐 학생에 따라서는 조금 이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바꿔서 듣는 게 더 좋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전범위를 한번 쫙 밸런스를 맞춰서 듣고 킬러를 한번 다시 한번 더 빡세게 점검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반기 커리큘럼만 한번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면 시기별 뭐 개강 또는 완강 시기 정도 체크하신다고 보시면 좋겠네요. 제가 대략적인 특징은 언급해 드렸으니까 일당백은 7월 중순에 개강하여 9월 모평 직전에 완강이 될 예정이고요. 그 동안에 병행할 수 있는 백이범 시즌 모의고사는 물론 이제 프리 시즌이 이미 이 완강이 됐습니다만 시즌 1 그리고 시즌 2가 각각 7월 8월에 운영될 예정이라는 거. 각각 6회분씩 시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일당백에는 수능완성 컨셉의 변형 모의고사 난이도를 조금 높인 수능완성 컨셉의 수안 변형 모의가 플러스로 3회분 제작해서 제공이 될 거예요. 일당백에 우리가 이제 그 3순환 3순환의 제가 수특변형 모의고사 3회분을 이미 상반기에 제공해 드렸던 바가 있는데 일당백도 대칭적으로 수능완성을 압축 쪽으로 정리하고 싶다. 난이도 있는 것들 조금 유니크한 문항들 위주로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실전모의고사 형태로 문항을 직접 다 손질하고 변형한 모의고사를 따로 별도로 제공을 해드린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평이 끝나고 나면 D-Day와 시즌 3, 4 모의고사가 역시 또 7회, 8회 이렇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뭐 모의고사가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앞에 3회분 이미 시행이 됐잖아요. 프리 시즌이 3회분 그 다음에 제가 비라이브 모의고사라고 전국 모의고사 형태로도 한번 1회분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비라이브 모의고사가 또 전국 모의고사 형태로 1회분 또 수특변형이 3회분에 수학변형이 3회분 제가 올해 이것저것 다 합치면 4 10 22 23 30 38 총 38회분입니다. 이게 뭐 부족하다면 모르겠어요.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 이제는 모르겠어요. 누구 선생님 몇 회분 누구 선생님 기자니? 기자야? 누구 선생님이 몇 회분 도합 인강에서만 100회분 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야 100회를 풀 시간은 있나요? 모의고사만 풀다가 끝낼 순 없잖아. 딱 입시에 경험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무슨 약간 컬렉터들이 좀 있는데 굳이 이래야 되나 싶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만사 제쳐두고 모의고사 푸는 것 소일거리 삼아 모의고사나 풀다 수능 보러 갈 거다 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풀었으면 풀었으면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의미 있는 학습으로 좀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틀린 문항 또 강의 중에 좀 강조되는 문항 또 지식적인 어떤 비킬러 파트 같은 경우는 교과 내용의 정리 이런 것들을 좀 해가면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모의고사라는 것은 두 가지 의의가 있잖아요. 모의고사 학습의 두 가지 의의는 빠른 전범위 복습 빠른 전범위 복습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진단의 의미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저는 전반부 모의고사 아니 9월 모평 전 정도까지는 빠른 전범위 복습의 의미가 조금 더 강화되고 후반부로 갈수록 진단의 의미가 강화되는데 그 어떤 의미라고 하더라도 다다익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지? 이게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따져서 30분씩 시간 맞춰서 푼다 해도 3천분이야. 3천분이면 60분씩 나눠볼까? 50시간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안 쉬고 해도 50일이나 걸려요. 복습도 안 하고 강의도 안 들었을 때 얘기죠. 여기다 복습을 하거나 강의를 추가해버리면 그냥 모의고사만 한다는 얘기야. 이 학습의 완성도가 온전할 리는 있겠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긴 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원한다면 저도 그래 뭐 이렇게 원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나도 한 7,80회로 늘려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하는데 그거는 좀 고민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봐서 어쨌든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워낙들 그렇게 허세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커리큘럼 나열하는 애들 있죠? 커리큘럼 이렇게 컬렉터들이 있어요. 컬렉터들 커리큘럼 나는 누구 선생님의 뭐와 이 선생님 이퀄 같은 과목인데도 이 강사에 뭐 이 강사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일단 거짓말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들었다 하더라도 지 공부는 언제 했을지 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걸 다 듣고서 자기 공부는 했을까? 강의만 들은 건 아닐까? 라는 느낌 너무 그런 그 허세가 심한 아이들 이른바 그런 데서 오피니언 리더 오피니언 리더 행세하면서 뭔가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 대리적인 욕구들을 충족하려고 한 학생들의 먹잇감이 되지 마라. 자기 주떼를 가지고 자기 주도형 학습을 충분히 완성도 있게 수행하는 것이 후반기 학습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장 추천 커리큘럼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지금 상반기에 치러졌던 모의고사 물론 6평을 제외하고는 딱히 의미가 있는 난이도를 가진 모의고사가 없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평가는 6평 정도 라고 보고 안정적 1등급 만점이 나왔거나 뭐 한 47점 이상의 점수 잘해봐야 하나 정도 틀리거나 만점 받았거나 이런 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반기 학습이 성공적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텐데 분명히 이거보다는 수능이 약간 난이도를 더 조절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탐구라는 것은 6월 때 애들의 평균 집단 어떤 집단의 어떤 평균적인 학력과 9월 때 평균적인 학력과 그 다음에 수능 시기에 평균적인 학력이 완전히 달라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했다. 여러분들은 역대급이라고 하는 애들이 몇몇 있는데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전체판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시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준다. 또는 여러분들 정도의 물리실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물리를 가르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역대급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고 그냥 무난한 수준이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역대급이라고 느낄만한 이유는 작년 기준에 입각해서 학습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안 했거나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면 뭘 봐도 역대급이겠죠. 그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런 역대급이라고 운운하는 애들의 얘기도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발전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평이 했다라고 보시고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올 텐데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합리적인 관점에서 높다라고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정적인 1등급이라 하더라도 어떤 여름 시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여유있게 써서 충분히 자기학점 보완하고 기본기를 보충 반복하는데 충분히 쓸 수 있는 시간 마지막 시간이잖아 9월 이후가 넘어가면 마음이 급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때는 뭔가 뿌린 걸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워야 보배 결국 이미 학습한 내용을 조직화하고 구조화하는 그런 시기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새로운 문제풀이의 방법론을 익힌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좀 불가능해요 비킬러파트 부분을 조금 더 암기해서 보충하고 적응해 나가는 시간으로는 9월 이후 시간이 어느 정도 알찬 시간이 될 수 있지만 킬러파트를 보완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에요 사실 9월 이후에는 그러니까 킬러파트는 마지막이라고 봤을 때 저 같으면 안정적 1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은 한 7대 3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역시 킬러파트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해버리는 킬러파트의 문제풀이 심화 문제풀이를 7 정도 비중 그 다음에 비킬러파트의 개념 정리 플러스 단원별 문표를 30% 정도의 비중을 두고 학습을 할 것 같아요 강좌 선택보다는 학습법 쪽에 치중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걸 그래서 기본비급을 들을까요 일당백을 들을까요 모의를 할까요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 강좌별 OT나 샘플 강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교육적이다 안타깝게 2등급을 받은 학생들 2등급의 원인이 다를 수 있죠 이런 학생들이 적어도 한 3, 4개 이상 틀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3, 4개 정도 틀린 학생들이 가장 하면 좋은 학습이 뭐냐 저는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의미로 한 7대 3 정도의 비중을 또 둬볼게요 이 학생들은 상반기에 했던 개념 기출을 반복 학습하여 회독수를 늘리면서 기본기를 조금 더 챙기면서 왜냐하면 이게 기본기도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전문풀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전문풀의 어떤 수단이 또 기본비급이 되어야 하느냐 일당백이 되어야 하느냐 실전문, 실모가 되어야 하느냐는 또 그건 뭐 개별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 푼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진 않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거리를 크게 두 줄기로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집중도의 측면 숙련도를 늘리는 측면에서는 단원별 문풀, 유형별 문풀이 좋고 실전력의 향상, 그리고 진단, 그리고 빠른 회독수의 확보 이런 측면에서는 실모가 좋죠 일장일단이 있어요 여유가 되면 병행하는 거고 여유가 안 되면 하나만 하는 거야 가치판단이라는 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선택해야 될 시기다 그 다음에 2등급 중반이면 한 5대 5의 비중으로 이 학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인데 비중만 조금 달리 주면 좋을 것 같아요 3등급 이하는 다른 의미로 7대 3을 주장할게요 개념 기출 7 그리고 이제 실전문풀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3등급 이하를 하더라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학생들보다 실전문풀에 쏟아붓는 시간이 많아서는 안 되죠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너무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남들이 하는 것대로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형편에 맞는 수강과 학습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이런 질문들 대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몇 가지 그 게시판들에 많이 나오는 대표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3단원 정리가 안 돼 있다 물리하는 애들의 고질적 병폐죠 뭐 흔히 비역학이라고 해서 비역학 파트를 어려워하는 사실 이제 이걸 어렵다고 하는 애들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비역학을 어렵다고 하는 애들은 일단은 과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이해가 좀 낮은 거예요 과학이라는 학문이 무조건 이해를 기반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수준의 고등학생 수준의 어떤 학문적 깊이 학문적 깊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뭐 그 정도의 물리지식을 가진 애들한테 마치 무슨 논리적인 역학 부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B 뭐 A부터 G까지 모두가 다 잘 짜여진 논리의 그물망 속에서 이해가 되는 내용이냐 그렇진 않죠 이건 때로는 현대물리도 들어있고 조금 더 추상화되고 이해가 좀 손에 잘 안 잡히는 파동 파트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다분히 실생활적인 측면의 지식들도 나열적으로 나와있고 이런 부분들은 수용하고 자꾸 적용하고 반복하다 보면 이해하는 수준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애들 중에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건 공부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거거든 공부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역학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 애들의 또 하나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암기지향적인 측면 사실 어느 정도는 외워야 되잖아 이해를 기반하여 암기를 해야겠습니다만 제가 뭐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전부 암기해라 이런 내용은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정도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외울 건 외워줘야만 성적이 오르는데 이걸 자꾸 뒤로 미루는 거죠 뒤로 미루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예전보다는 작년에 제가 이제 타 플랫폼에 있을 때 했던 강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자세한 강의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그 공격을 받더라고 배기범이 비역학이 약해 저는 이제 뭐 여론을 통제할 만한 권한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뭐 불쾌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작년에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조금 억울할 수 있겠죠 작년에는 제가 현장 기반의 수업을 했기 때문에 대치동 현장 기반의 수업을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대치동 현장 기반의 수업은 조금 호흡과 템포가 빠른 건 사실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다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거보다 강의를 무려 분량을 1.5배나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주석 하나 확인 예제 하나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고 다 했거든요 토 나올 뻔했습니다 제 성향에는 살짝 맞지 않는 거였는데 완전히 스타일을 변신했거든 그래서 뭐 비역학을 대충 설명한다 뭐 대강대강 넘어갔다라는 건 작년 제 강의 듣고서 물론 이제 그분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좀 미안한 점은 있어요 작년에 저의 대치동 현장 강의를 현장감 있게 수강한 장점은 있었겠지만 저의 좀 친절한 모습은 본 적이 없는 분들이겠죠 저의 약간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불친절한 부분들 그게 어느 정도 효율적인 측면도 없진 않은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VIP를 운영했거든요 VIP 조금 더 속성반을 운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은 대부분 이제 장... 올해로 치면은 VIP 듣고 이렇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죠 이건 한 번 들은 학생들 정도를 대상으로 한 수업이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다시 돌아와서 특정 단원에 자신이 없다라는 거는 약간 공부를 하는 기본적인 태도나 마인드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학습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 그런 경우는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슬슬 문제도 풀어야 되지만 개념이 흔들리면 점수로 당연히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풀이에 앞서서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쉬운 예제들을 가지고 적용 반복해보고 기출 유형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또 확장된 실전 유형들 그 다음에 예상 문제들을 풀어보는 그런 좀 입체적인 학습을 3단원이라고 소홀히 하기보다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1, 2단원을 하는데 보내지만 3단원도 뚜렷하게 한 대여섯 문제 정도가 나오는 파트니까 절대 좌시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선생님 강좌 수강 경험이 아까 거의 얘기했는데 이건 뭐 이제 좀 주의사항은 있을 것 같아요 언어적인 어떤 차이 개념을 바라보는 시각 문제풀이의 접근법의 차이 또는 물리교습법의 기본적인 철학의 차이 뭐 이런 것들로 말면 아마 디테일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뭐 이게 누가 옳다 그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만 또 오해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일당백부터 수강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념을 복습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까 거의 다 얘기는 했는데 정찜찜하면 VIP 다시 듣고 역학 파트만이라도 그렇죠? 2, 3단원은 조금 그런 게 덜 타니까 선생님은 좀 덜 타니까 역학 파트만이라도 듣고 오는 게 호흡을 맞추는 데는 조금 도움은 될 거고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 그냥 들으세요 듣다 보면 정되는데 자기가 상반기 때 공부해왔던 방법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다르다는 게 틀린 것도 아니요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니거든요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자기 입맛에만 맞춰서 학습할 수는 없는 거거든 때로는 남 얘기도 좀 들어보고 저 사람의 장점은 뭐고 잘 듣다 보면 그 이유도 설명합니다 심지어 일당백에서 조차도 유형도 정리하고 풀이법도 정리하고 비교 분석도 하고 적용도 해보고 근데 몇 개 들어보고선 막 이제 편견을 또 발동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어른들이 여러분들 조금만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훈계를 하려고 하면 뭐 틀 어쩌고 저쩌고 뭐 꽃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왜 본인들은 그렇게 행동합니까 본인들도 본인의 스타일과 다르면 경청해보고 배울 건 배울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그럴 거면 오지 봐요 자기가 그런 어떤 오픈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듣던 데서 들어 굳이 오라고 안 하니까 개념을 복습하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내하며 듣거나 아니면 혼자 풀거나 K3 1등급을 받았다 뭐가 걱정이에요 1등급을 받았으면 아무거나 해 그죠 제 수강생들 중에 좀 잘하는 애들이 이미 이걸 거의 다 들었을걸요 그리고 그래서 제 수강생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이 많은 거는 다른 수강생들인데 다른 수강생들이 뭘 이걸 고민해요 오고 싶으면 와서 배우는 자세로 듣거나 아니면 오지 말거나 별로 티도 안 나니까 굳이 오려고 하지마 대단히 나한테 선심 쓰는 척 선심 쓰는 척 나한테 뭐 수강생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저는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기만 합니다 대다수 수강생이 대다수 수험생이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그냥 숫자를 딱 까 보이고 싶긴 한데 너무 이상한 경쟁을 촉발할까 봐 조금 자제해 봅니다 근데 괜히 얼마 되지도 않는 애들이 꼭 와가지고 말은 더 많아요 말이 많아 중간에 왔기 때문에 갑질 아닌 갑질을 하려고 하죠 내 스타일을 니네 구미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니네 스타일에 맞는데 가서 열심히 공부해 알겠니? 우리 수강생들은 잘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필수 커리큘럼으로 제가 제시는 하죠 보통 제가 필수 커리큘럼 하면 필수본 삼순환 일당백 그 다음에 실모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번외 커리큘럼으로 뭐 디데이 파이널 스테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비급 또는 기초인문특강 이런 것들이 또 VIP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 워낙 학생들은 자기 형편과 공부해온 이력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는 다른 과목과의 어떤 공부 밸런스 물리에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력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강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1등급이라면 기본비급을 했는데 안정적인 1등급이면 바로 실모로 가도 돼 기본비급을 했는데 나는 비역학 파트가 조금 부족하다 1당 100 해도 돼 그건 니네 맘이죠 1등급을 받았는데 1등급 받았으면 여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뭐 모르겠어요 또 약간 왜 이렇게 백이 보면 또 늘상 화가 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늘 화가 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연차가 좀 되다 보니까 예상되는 예민함들이 있습니다 약간 미리 땡겨쓰는 땡겨쓰는 예민함이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예민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스트레스 내성이 강한 편이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어떤 삶의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사실 드립을 드립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몇몇 진지 땡들이 저를 그렇게 매도하더라고요 예민하다 뭐 그렇게 뉘앙스를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 계속 그렇게 해석하시고요 어쨌든 드립은 드립일 뿐이다 어쨌든 간에 오늘도 약간의 드립은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 사실관계 그리고 조언 이런 것들로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약간의 재미요소도 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약간의 뜨끔해 할 만한 강력한 정신교육의 요소도 필요했던 시기고 그 다음에 저의 좀 강력한 의지의 표현도 필요한 시기겠죠 이렇게 단언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신뢰를 더 드리기 위해 질러놓은 만큼 신뢰를 더 드리기 위해 저수로 또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보다 완벽한 커리큘럼을 하반기에도 완성해 내고야 말겠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을 물 밑에서 좀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양질의 문항과 그 다음에 굉장히 제가 늘 강조하는 집단지성의 힘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출제진의 완성 이런 것들을 위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도 최대 규모였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충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투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좋은 양질의 문항을 최다 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제공할 수 있게끔 저는 이제 그런 욕심은 있죠 백이범 커리를 뭔가 완강해내고 완수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난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토 나온다 그냥 몇몇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선정하여 그것만 열심히 해도 좋은 점수가 잘 나오더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핍을 드리는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따라주는 몸이 되겠죠 결국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6월 때 좀 부진한 결과를 일시적으로 냈던 그 일시적인 실패가 최종적인 실패는 아니니까 조금 더 그래서 이제 오픈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오픈마인드잖아요 사실은 너무 그게 남이 그렇게 응원을 굳이 해줘도 옆에서 굳이 너는 잘할 수 있어라고 응원을 해줘도 아니야 안 돼 그럼 하지마 그렇게 귀 닫고 뭐 이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남의 얘기 전혀 안 듣고 물론 남의 얘기를 너무 듣고 다니는 애들도 문제가 많아 그냥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확 휩쓸려가고 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확 휩쓸려가고 이런 부안에 동하는 학생들도 좀 문제는 있지만 또 반대로 너무 자기 고집이 심해 너무 자기 고집이 심해서 아무것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회생활은 가능하고 공부는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중용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털어내 버리고 아직 반환점도 안 돌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또 약간 저의 코멘터리는 별도 퀘스트를 통해서 한번 또 선보이도록 할게요 여름방학 즈음에 지금 뭐 기말 보는 시험이라 이 영상 볼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기말 잘 보시고 앤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일정들이 있을 테니까 여름에 왜냐 앤수 학생들은 또 그런 얘기 하잖아 빨리 우리들을 위해 빨리 오픈해달라고 하지만 6월 모평 반영해야 될 거 아니야 6월 모평 반영하고 또 거기다 문제 교체하고 이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고요 상반기 커리큘럼 복습하시면서 시간을 좀 보내시다가 야심차게 준비한 하반기 커리큘럼을 통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약간 좀 긴 영상이었네요 밑에 이런 댓글 달리겠죠 순공 18분 영상 확보 또는 18분짜리 강의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뭐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